모처럼 만의 휴식.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탈비를 보내는 리나. 오늘은 오랜만에 웹서핑을 하려고 하는데요. 자신의 기사도 검색해보고 밀린 인터넷 쇼핑도 하고 집중해서 웹서핑하는 리나. 그런데 등이 구구정하게 굽었네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리나. 참시로 틈을 켜지 않습니다. 스마트한 생활로 굽은 어깨와 등.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.